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우미호 일본 총리는 오늘 오후 참의원 예산 미원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 북한과 일본 간 접촉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만 말했습니다.